. . . . . 아아.. 뭐 한번.. 아.. 내려가볼까? 마라톤 이제 4단계일거에요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기간이 중요 포인트 자리에서 선점을 하는데 아군들이 안온다 둘중에 하나요 그 자리가 지금 중요 포인트가 아니다 2번 아니면 아군이 뽑기다 이건데 빼야겠죠 그러면은 혼자 못막으면 마라톤 올크리어?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야 16,000판인데 판단과 포지션을 보세요 지려버리겠고 그냥 야 샷발 실화야? 아이씨 바로 바로 갑자기 나본다고? 흠흠 충격인데 음 차단 얘기했다 아 슈컨 혼내줄 수 있는데 뒤에 100피때문에 신경쓰이네 계속 슈컨 때리면 해피가 나와서 때리거든요 어? 현공 뭐야? 슈컨 니가 야 슈컨 해치맞았는데 왜 불 나 야 뭐야 아니 맞빵 맞았는데 왜 불이야 아씨 왜 상탄나냐 이거 야 나와 임마 나오세요 내가 일게 나오세요 나와 나와 아 자주 보고 계속 귀찮게 하니디 아 아 아 자주 보고 진짜 요새 중진 많아요 그냥 대놓고 쓰는 애들 많 158사 한국인이냐 혹시? 아닌데 새끼 미친놈이 얄키리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얄키리 얄키리 오면 얄키리 오면 263이라 50TP가 와야되는데 얘네들이 안오네 흐흠 아니 애들 포지션이 너무 지려요 지금 아니 지금 미리맥 보시면 알겠지만 적군 우측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네 안움직여 좀 좀 지금 좀 오 이러곤 좀 와줘 어? 오라고 좀 2684 다이브 뛴다니까 나 혼자 가면은 아이씨 가보자 어이 토토니스는 뭐야 저 아직 2684 다이브 안하는거 같으니까 자 이 두 다이브 할거 같은데 이거 불안한데 어 야 다이브 뛴다 다이브 뛴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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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아니 뭐야 이거 얘는 뛰어내려다 죽었어 이수는 흐흫 흐흫 아아 하아 진짜 참 게임 스펙타클하다 진짜로 1급이네요 수컨 호탑 관측장치 전차장 포수 뭐야 얘 불 왜 난거야 뭐지 4900딜에 3킬에 도움피해 2000대에 1급이네요 2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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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이네요 아아 잠깐만 아니 슈컨이 어디 맞고 불이 났지 여러분 채팅창은 잠깐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얘가 얘가 요맞고 불렀잖아 뭐지 좀 유치해 볼 수 있는 거는 고폭 범위가 여기서 빵 터져서 엔진을 살짝 건드린거야 어 고폭 범위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불이 나는 이게 조건이 여러분들 두가지가 있어요 연료탱크에서 불이 나는 경우랑 엔진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 어 이해되죠 근데 이제 연료탱크 같은 경우는 연료탱크가 직접 피격이 되거나 뭐 아무튼 건드려지거나 그랬을 때 이제 연료탱크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불이 나는데 엔진은 퍼센트가 그냥 있어요 엔진 피격시 화재 발생 확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엔진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은 몇프로 확률로 불이 나요 어 이거 같아 그냥 이거 이게 터진거 아닐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탱린이 전용 맵 있잖아 와이트 그 맵은 부분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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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 고맙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서 들어오면 죽는거지 제가 중화왕에 전판에 중화왕에 왔던 경호사나 때백라이트였으면 욕심 안부렸을거에요 괜히 구축맞아 써넣기네 나 때릴려더만 그거를 안하지 않았을까 호우 어 뭐냐 이거 뭐 많은데 아 죽고 때리네 오우 스완 고맙죠 야 이거 X 됐다 X 됐다 아이 슈컹 까지 일로 오네 어 빼빼빼빼 빼라고 아시 빼 좋지 않아 이런 싸움 좋지 않아 지금 여기 아이씨 여기 강나오네 여기서 안 날아온다 저기서 출동해서 이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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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좋 아이좋 막사쳐 한 대 더 때려 더 때려 한 대 더 때려 아 니가 더 빠르잖아 야 아니 뒤에 5,7레비 들어오는데? 야 저거 뭔데? 아니 잠깐잠깐 아니 어디로 가는거야 와 떡먹이 떡먹이 와 떡먹이 뭔데 이거 나 못 봤을거 같은데 근데 못 봤을거야 못 봤잖아 숙취를 잡자 그냥 뒤에 5,7레비 안올라올거 같아 오네 오는데? 꼬시가 뒤봐 뒤 아니 미쳤나 우츠리비 이거 칠칠칠 뭐 여깄겠지 여기 칠칠칠 뭐 여깄겠지 여기 칠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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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얄루쓰 그냥 2판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냥 라인 가서 라인전 했잖아 1급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숙취라 엔진계도 숙취라 역시 탈했구나 와 아까 1,3,105 블라인드 쏜 거 개도 없어놨네 에이 싫어인가 이거 아 자주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해요 특히 저 같은 라인전 유저네요 자주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니까 제가 뭐 약간 뭐 미디움이나 경전 타고 저격식 플레이 하면은 자주포 맞을 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전 전 1선 라이너에요 1선에서 라인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특화되어있고 실력이 사실 자주포가 마르면 게임이 안되라는 게임을 못해 안되가 아니라 못함 게임을 기절이 안 끝나가지고 게임을 못해 게임 2128밀이다 이거 얇은거 보세요 2128밀으로 고폭 쏘고있어 안쓰럽고 먹어라 고폭 배 쪄있네요 고폭은 150미리급이지 야 적군 자주포 자폭 뭐죠? 누가 주포 가렸나본데? 개구리가 하나 없어졌고 진짜 고폭 서로 고폭대전이고 지금 서로 고폭대전이에요 저쪽이라고 고폭 집어던지고 고폭 먹어라 고폭 이런 상황에서 고폭 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고폭질 해야돼 배쪄가 뒤에서 쏘는데 보이지가 않네 고폭 아우 이슬이 이렇게 튕겼다 자 마무리 좀 마무리 마무리 고폭 쏴 38들 뭐야 오케이 배쪄 아마 약간 뒤에 있을거에요 그런데 아 아 아우 아우 아니 또 나갔어 아니 맞을때마다 승모닝 나가 게임이 이게 나와봐 마무리 내 마무리 내 마무리 아우씨 하아 체력 8 남은거냐 지금 참 진짜 여러분 이게 중전차의 인생입니다 에 티모리의 헌신 야 지금 포스까지 나가 야 조동수 나가있구나 스치면 사망해 근데 그 와중에 3700딜에 도탄 3600 스팟딜 4800인거 알아요 지금 도움피에 4800 스팟찌우고 올라가서 저격해야겠다 그냥 도저히 안되게 체력 없어서 아우 야 하부에만 구멍이 4개나 있고 커드불활 홀란드 홀란드 이게 다 좋은데 은근히 탄약고 잘나가요 이 녀석이 탄약고나 뭐 모듈같은거 모듈 내고도가 좀 약한거 같애 나도 한입만 폴란드 와 820 맛있었구 그 다음에 파펜 여긴데 그 제작주를 대령해라 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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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는 공격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유 레킷님 만원 후원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부터 월탱하다가 어깨 담았는데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배쩍 뭐 해시 쏘는데 지금 왜 안보여 거기라고? 뭐야 배쩍이 언제 올라갔냐? 뭐야 트랙 10분 체금이야 10분 체금 채팅창이 헛소리를 해서 포청천을 불렀습니다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어라? 야 이거 졌어? 하아 하아 이 팔은 아 이거 1급이네 이게 에이스 안주네 철벽의 능력자 5,369 딜에 3킬 도움피해 5,400 순격 1,162 야 월탱은 도움피해 이게 너무 경험치를 짜게 주는 것 같애 아무튼 나는 이 정도면은 캐리했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두드려 맞으면서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